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소환했습니다. 전주지검은 오는 31일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.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며 지지자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.